함께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으신 배우가 있는지 제가 전미도 선배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너무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악한 연기를 하실 때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그 배우님의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천의 얼굴 그 선배님 천의 얼굴 그래서 꼭 같이 작품에 참여해보고 싶어요